그런 것들을 세제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총 비용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창업 2개월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창업 2개월 전에 뭐 할까요? 창업 2개월 전에는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된단 말이죠. 목표 설정을 어떻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 설정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데 이게 좀 구체적인 게 그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층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기계가 있어요. 커피 머신이랑 저희가 마코다방을 운영하다가 한 커피 관련된 기물들이 다 여기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얼음 기계가 열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 3개월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더니 얼음을 뿜어내고 있어요. 얼음을 도각도각도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엄청 촬영 공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되는 대로 찍었더니 그럼 이제 우리 2개월 때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열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뭐 창업을 아직은 하진 않았지만 곧 임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때 아마 여러분들이 매장을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3월에서 2개월 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월세에 대한 비중 이제 얼마 결정이 됐잖아요. 나올 거니까요. 결정이 됐고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하루 종일 일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기물 같은 거 구매할 거고 비품 구매하고 또 재료 구매하고 뭐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총 비용들을 계산을 하면서 내가 이 비용을 충당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월 매출이 얼마 정도는 돼야겠다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세세하게 계산을 하다 보면 절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는 벌어야겠다. 근데 이제 우리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계획을 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시점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돼야지 퉁 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보통 내가 천만, 2천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나야 100만 원 벌었네가 아니라 마이너스 1900인 거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거기에 또 재료비 이런 거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벌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월 매출 500만 원을 찍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는 너무 허황되게 세우면요. 나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괜히 자절하게 되고 못 했을 때. 맞아 맞아 맞아. 너무 큰 목표치를 세우면 이거는 내가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를 더 쉽게 해요. 근데 이제 목표가 가능할 것 같은 지수.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거를 잡으면 할 수 있을 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거 말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매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인스타 같은 경우에 내가 한다. 처음 시작했어. 그럼 팔로우 수 몇 명.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하루 방문자 수 몇 명. 뭐 이런 거.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 보면 거기 하루 사람들이 얼마큼 읽었는지 체크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글을 몇 명 읽었는가. 그래서 뭐 나는 이제 한 달 동안 몇 명을 읽게 할 거야. 방문자 수 몇 명 할 거야.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거죠. 그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약간 수치를 딱 해서 해야지 내가 도달한 점을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치라고 하는 거를 너무 높게 잡으시면 좌절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잡고 그걸 달성하면 그 위로 올리고 올리고 요 단계 요렇게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계단을 두 칸씩 한 번에 두 칸씩 세 칸씩 올라가면 힘드니까 한 칸 한 칸 한 칸. 그래서 목표가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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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게임 깨듯이. 저 게임은 되게 못하는데 어쨌든 옛날에 퀘스트 깨듯이. 요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게 깨듯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뭔가의 성공의 경험이 또 막 쌓이잖아요. 그럼 성시감이. 그럼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초반에는 좀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왜냐면 손님도 없고 막 이러면 막 좌절하거든요. 내가 못나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까지. 별의별 생각까지 다 아니까 이때 나한테 성공의 경험을 자꾸 쌓아주는 그런 시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목표 설정을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마케팅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마케팅 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창업계획을 해요. 근데 창업계획서를 쓰고 시작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서 안에는 내가 뭘 할 거고요. 어떻게 할 거고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가게를 우리 매장을 우리 쇼핑몰을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요즘에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sns 계속 하라고 한 게 사실 이거 갖다가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내 채널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소비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고 또 나중에는 이게 이제 상위 노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키워드 광고 뭐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매장이야 오픈 매장이야 그러면 뭐 버스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명 광고를 할 수도 있죠. 지명 광고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전단지를 돌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내가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처음에 창업을 하실 때 동호회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특히 반려동물들은 우리 강아지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다가 홍보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거기에서 막 영업하라는 거 아니고 활동. 그러면 거부감되니까. 그러니까. 활동을 하시다 보면 아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쇼핑몰이나 뭐 매장이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내가 여기 있음을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요 때부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케팅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한두 달 하고서는 접으실 거는 아니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1년 운영 계획은요.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자금 계획도 포함이 되는 거고 1년 동안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건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계획을 할 때 1년으로 좀 구체적으로 계획 세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창업 후에 3, 4개월 때까지는 내가 뭐 인스타나 블로그를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건지 그 사람들한테 정보성 글을 계속 주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 3, 4개월 쯤 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세요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사세요 사세요도 한번 했다가 그런 이제 이렇게 노출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물건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한 시즌 전에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리피플이라고 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 특히 의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4계절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이제 겨울옷을 언제 준비할까요? 겨울옷 겨울옷 여름에? 어 여름에 준비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여름에 디자인이 나와야 돼. 우리 포비가 지금 이거는 아이고 귀찮아. 이거 아까도 했다고. 자 우리 포비가 지금 입은 옷이 저희 패션 선생님이 디자인한 옷이에요. 원단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원래는 제가 이거를 올 겨울에 판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랑 나랑 세트. 그럼 얘가 이런 원단으로 옷을 입고 있으면 나도 이런 조끼를 같이 입고 있는 거지. 어 내년에는 한번 기획해 볼까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올해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여름에는 너무 바빴어요. 왜냐면 커리큘럼 짠이라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기획을 할 여력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미 지났어요. 왜냐하면 겨울이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춥지만. 그래서 지금은 봄 상품을 준비해야 할 때인 거지.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뭘 하고 싶냐면 피크닉 관련돼서 이제 제품을 한번 기획을 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피크닉이 나갈 때 필요한 제품들을 우리가 짠짠짠짠 그 전에 딱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근데 이 그런 거를 찾아보기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어떤 제품이 사람들이 뭘 필요하지를 알아내기가 사실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따라하고 싶은 업체의 쇼핑몰이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데를 들어가 보는 거죠. 거기에 보면 1년 동안 그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했던 거 행사를 했던 거 막 광고를 했던 내용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봄맞이 1 플러스 1 이벤트를 언제부터 했는지 거기에 보면 날짜 써 있잖아요. 이 게시물이 언제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댓글도 보는 거지. 아 반응이 어떤지? 그럼 이제 나는 그거를 미리 다 정리를 해 놨다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내 업무에다가 매장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제가 옛날에 업니고 보따리한 농산물 쇼핑몰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멈춰놨는데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냅뒀어. 왜냐면 요즘이 딱 진짜 먹거리 팔기 진짜 좋은 시대예요. 왜냐면 코로나잖아요. 다 시켜먹고. 다 시켜먹고. 좋은 거에 대한 니즈가 정말 고취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가지고 막 라이프 커머스 하고 하면 나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어우 저 소리 또 나.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좀 여력이 안 돼서 멈춰놓고 있는데 그때 제가 뭐 했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그때 생산되는 농산물을 쫙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1월달에 뭐 나오고 2월달에 뭐 나오고 3월달에 뭐 나오고 이거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리 정리를 해서 제가 다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섭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저 여기서 무슨 쇼핑몰을 하는데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첫 해에는 별거 못 팔았어요. 근데 둘째 해는요 별거별거 다 팔았어요. 매실도 팔고 된장도 팔고 매주도 팔고 김치도 팔고 절임배추도 팔고 절임배추도 팔고 절임배추만요 많이 들어봤는데 절임배추를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고구마도 팔고 젓갈도 팔고 그다음에 뭐 팔았지? 아무튼 그 청국장. 청국장도 팔고 별거별거 다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계절을 제가 미리 서칭을 해서 이 계절에 어떤 음식이 나오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봤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계획 그럼 우리 강아지들이 계절별로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이제 강아지 엄마들이 계절별로 뭘 구매하는지 언제부터 그런 제품을 준비하는지 이런 계획들을 세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름의 소기의 목표를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1년 동안의 성장의 목표 계획도 세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매출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1년 뒤에 나는 매출 얼마까지 끌어갈 거야? 뭐 6개월 뒤에는 얼마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1년 뒤에는 얼마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1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이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한번 직원을 써볼까? 뭐 이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창업을 하시고 보통 2년, 3년 후에 이제 폐업을 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급하게 매장이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인 거죠. 매장이 잘 되면 당장에 불을 끈다고 어 당장에 불 끈이라고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 같고 또 매장이 안 되면 또 매장이 안 되는 대로 또 매출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벌리니까 어 돈이 안 벌리니까 아이 그만둬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조금 그런 작은 소규모의 구멍가게가 아니라 내가 이제 나름의 기업을 혹시 알아 우리가 기업이 돼 있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름의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 보면 이게 경영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좀 장기전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1인 사장님이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매장을 경영을 해야겠다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비자로서 막 지금 이제 저희가 촬영을 지금 1월에 해가지고 곧 구정이거든요. 네네. 그 구정되면 막 구정 마지막 세일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로서 소비만 할 줄 알았지 이거를 내가 파는 사람의 입장 사장님의 입장에서 언제부터 계획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훨씬 전에 해야지 이때 지금 그렇게 세일만 해가지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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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해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생각 관점의 전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이제 소비자의 눈은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걸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건 계속 봐야 되고 그다음에 사장님의 눈도 가지고 계셔야겠죠.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양면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창업 2개월 전 이제 얼마 안 나왔어요. 진짜로 얼마 안 나왔어요.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목표 설정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인지 수치화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계획을 세우시고 세 번째는 1년 동안 운영 계획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써보시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창업 1개월 전 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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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